고층 아파트 외벽쪽 창문이 열려있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차례대로 밖으로 몸을 내밀더니 외벽 난간에 매달립니다. 이어 외벽 난간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반대쪽 창문을 향해 몸을 던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입니다. 두 아이들은 형제로 알려졌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벌인 곳은 아파트 18층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다치지 않았지만 당시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너무 놀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글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한 입주민은 얼마 전에도 다른 아이들이 고층 높이에서 인형을 바깥으로 던지는 일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아이들의 위험한 외벽 타기 모습이 찍힌 사진을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침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